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그리고 타이완 이 두 나라죠 사실상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큽니다. 타이완에는 바로 tsmc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또 있고요 등등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우시한데 사실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불성립하죠. 워낙 큰 차이가 납니다. 인구도 그렇고요 군사력도 그렇고 비교 불가죠. 그러나 대만 뒤에는 미군이 있고 일본도 여차지 가면 그리고 호주도 우리나라도 여차지 가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죠. 계속 위협은 가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무력으로 대만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만은도 여러가지 보복수단 공격수단이 있거든요. 막말로 산샷 때문에 그냥 미사일 그냥 수백발 날리면 한 발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등등해서 대만으로서도 반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카드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워낙 이게 사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으로 이렇게 합쳐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다.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요. 여기 보면 중국 대만 담당 수장 조국 통일 흐름 못 막아 반드시 실현하겠다. 중국은 계속해서 반드시 이제 대만을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뭐 중국의 고위관련들을 치고 이거 말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신년에 대국민 어떤 교수라든가 이런 어떤 대국민 발표할 때 보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대만 통일이라는 겁니다. 타이완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뚜렷한 어떤 정책적 목표 혹은 국가적 목표로 이렇게 제시하죠. 그러면서 서서 무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발언도 하고요. 중국 대만 포위훈련 라이칭더 상호 이해 평화 공존해야. 자 이 이제 어쨌거나 지금 민진당 쪽에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두 나라로 이제 가자는 주의 아닙니까. 반면에 국민당 쪽은 중국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지자는 그런 어떤 다소 상반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죠. 차이잉은 대만 총통에 이어서요. 라이칭더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총통이 되면 연임을 하더라고요. 4년 4년 8년을 하는 거죠. 라이칭도 전례에 따라서 8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동안은 중국이 이 대만을 집어삼키기는 어렵겠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지금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 것은 불을 보듯 보네요. 자 리창 맞는 기시다. 대만 포위훈련에 군사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사실 일본과 중국 이 두 나라 관계는 그야말로 서로 상호 견제하는 그런 관계죠. 서로 할 말하는 관계입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할 말하고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치지만 일본은 치더라고요. 그게 우리와 일본의 차이고 일본은 더욱더 명확하게 미국과 함께 가는 미일 동맹은 진짜 완전한 동맹이고 한미 동맹은 일본과 관계로 비교하면 좀 떨어집니다. 격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완전 일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일본은 거의 영국이라든가 캐나다급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들 나라로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은 빅 파이브 안에 들어가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동안 좌파 정부도 들어서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런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까지 지나가면서 한미 관계가 많이 훼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동맹은 있지만 한미 동맹은 있어도 신뢰도에 있어서 일본에 비하면 많이 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확실해요.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자 왼쪽에 조선일보 워게임 해보니 시뮬레이션입니다. 중국이 전쟁 없이도 대만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옛날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결국 대만은 중국하고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방식은 전쟁이 아닐 것이다. 전쟁은 위협의 수단일 뿐이지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미국하고 붙어야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일본도 들어갑니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동맹국이 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면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국경에. 그래서 함부로 군사력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100을 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 30% 정도만 갖고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워게임을 해보니까 전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쟁 없이도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킨다라는 건데 바로 이런 거죠. 중국의 전쟁 없는 대만 지배 4단계 중국 당국 입장 등을 반영한 워게임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연구소 미국 전쟁연구소 등에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냈죠.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략하고 일단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1단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대만 위협을 통해 대만 안에 소위 반중은 위협하다. 친중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린다. 그게 우리에게도 좋다. 대만에게도 좋다. 이런 여론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친중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신에 특혜도 주고 혜택도 줍니다. 두 나라는 사실은 이게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시장이 중국 아닙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이익을 많이 얻게 되죠. 세계 최대의 시장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도 사실 실익이 있는 거죠. 우리와 북한하고 관계가 다릅니다. 북한은 시장 자체가 아주 작잖아요. 우리로서는 거기에서 얻어먹을 게 없어요. 전부 그냥 줄 것만 있지. 그런데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관계가 다른 거예요.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이 되어서 얻을 게 사실 많습니다. 거기서 가져올 것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1단계 속에서 대만 국민들이 지금도 한 반반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저 여론이 다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안에서 친중으로 가야 된다. 반중은 위험하다. 이런 어떤 저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단계 대만 안에 반미 정서가 증폭되고 미국 내 고립주의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양안 관계라고 그러죠. 대만하고 중국하고 관계를요. 이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미국 조야의 시각 그리고 미국민들의 생각도요. 항상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갈라치기가 되어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다만 이 여론 흐름을 보게 되면 수치에 다소 변동이 있을 뿐이지 일정한 어떤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만을 지키자 대만을 미국이 끌어안아야 된다 쪽이 다소 우시하지만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이게 수치가. 그렇게 되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생각들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이렇게 프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만 어떻게 되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만 안에서 또 그런 반미 정서가 또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왜냐하면 중국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바로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또 선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동이 또 어느 정도 먹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중국이 대만에 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만 안에 많다고 합니다. 워낙 시장이 크니까. 요새는 시장 큰 게 최고예요 사실은. 내 물건 팔아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오케이 땡큐 아닙니까? 특히 대만 같은 나라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특정한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예요 저기도. 중수기업의 아주 강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도 많아요 저기도. 폭스콘이라든가 등등 세계적 기업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들이 걸핏하면 우리 대기업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대만 바란 말이야. 대만은 중수기업으로 일본엔 세계적 어떤 성공 사례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데 대만에는 물론 중수기업 아주 그냥 우량한 중수기업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아주는 대기업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 숫자만큼은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고 대만이 한 2,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반이거든요. 그 수치만큼 있어요 거기도. 대기업들이. 우리 삼성 같은 이런 기업에 맞먹는 tsmc가 있고 그 밖에 그 정도 규모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보다 조금 단 게 낮은 대기업들이 수두러 갑니다 거기도. 아무튼 대만 안에서 반미 정서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미국도 미국 자체적으로 신고립주의 같은 걸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자국의 이익을 우수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좀 덜하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고립주의는 더더욱 심화될 겁니다. 바이든은 대만하고 계속해서 끼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조금 더 프리한 상태로 놔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 안에 여론이 어떤 형식으로든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겠죠. 그리고 3단계 가게 되면 대만 위협 강도 끌어올리고 북한 도발 유도해서 한일 관심을 분산한다. 우리로서 관심 가는 데가 여기죠. 대만에 대한 위협을 계속해서 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걸핏하면 대만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 펼치죠. 대규모 군함을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요. 전투기들이. 그러면서 위협도 하고.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중국 관리들이 그냥 중국 정치인들이 대만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난폭한 언어도 구사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급을 주는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너희들 한 방 먹는다는 식이죠. 그때는 또 대만에서는 또 발끈해서 또 거기에 또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만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위협 강도를 어느 시점 가면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야말로 진짜 완전 전쟁 바로 전초전 전쟁 직전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은근슬쩍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여기서 이 도발은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전면전 버릴 정도의 실력은 없어요. 지금 그 전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핵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핵은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은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지전을 도발시킬 수 있겠죠. 국지전 치고 빠지는 겁니다. 히트앤드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같이 원점 타격을 바로 할 수 있는 선조치 후 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 때는 북한이 도발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다시 좌파정부로 가게 되면 이 선조치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때는 또 이렇게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로 뭔가를 보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또 때리지도 못해. 김대중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때린다고요. 그리고 좌파정부가 됐을 때 이때 저들에게 어떤 기회가 오겠죠. 윤석열 대통령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못 때린다고 봐야죠. 저들이 도발했다가 바로 그냥 반격당하고 그런데 원점 타격에 들어갈 때는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받은 것보다 몇 곱줄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은 폭역을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거 되돌려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으로서도 그걸 감안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성격이냐를 아마 고를 겁니다. 어쨌거나 이 3단계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국지전을 도발하더라도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고 꽤 큰 규모로 도발하겠죠. 그래야지만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면서 미군이 묶이는 그런 어떤 측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 3단계고요. 저렇게 되면 대만 쪽의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겠죠. 이러다가는 정말 어떻게 되겠다.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같은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요. 중국이 또 상당한 당근을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완전히 중국이 한성으로 넣기는 늦는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준다 뭐 이러면서요. 일종의 총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길게 아주 길게 그동안은 너희들이 지은 것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라. 자유민주주의 그게 해도 좋아. 다만 나라는 하나다. 대신에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큰 또 당근을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이 체제 그대로 있는 그런 어떤 당근을 던지게 되면 그걸 그냥 오케이 땡기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00년, 200년 뒤면 내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도 대만을 집어삼키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단계. 대만 친중 정치인 활용해서 중국과 평화협정체계로 실효 집행한다. 이게 지금 말을 제가 미리 해드린 건데 이 4단계가 바로 그런 당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분명히 대만도 어느 시점에 되면 여야가 있고 좌우가 있기 때문에 친중 세력들이 집권할 때가 온다고요. 국민당 정부를 말하는데 좀 특이하죠. 국민당 정부가 원래는 저쪽 공산주의 세력하고 맞서는 세력인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집권했을 때 그리고 여기 한국에도 좌파정부가 들어섰을 때 딱히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거기다가 더 좋아지려면 트럼프 같은 인물이 자국 보호주의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더더욱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대만 국민들에게 당근을 거대한 당근을 던지는 거죠. 홍콩처럼 양후 100년, 150년, 200년 가겠다 이러버리면 그냥 게임 아웃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없이도 대만을 집어삼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시장이 있습니까? 그건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북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는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일성 3대 수령체제 밑으로 다 들어와라는 것밖에 있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좌파들도 그거 싫어해요. 아무도 그거 반기지 않습니다. 극소수 거기에 종북주의자들 일부가 있는 거죠. 요즘 보면 옛날에 586 운동관들도 종북 안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부 그냥 국회의원 몇 번 하고 나니까 전부 대한민국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북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은 옛날보다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이승길유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노동 쪽에 극소수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가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식 저런 어떤 방식의 통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정치로서 국민의힘과 반대하는 것이지 통일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북한식 어떤 체제 정치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이념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는 큰데 우리 국민 중에 1% 미만이다 봅니다. 1%도 50만이잖아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과 우리의 관계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만이 중국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은 이 사례에 의해서 북이 대한민국을 넘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핵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비교해보면 워낙 전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즘 북과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도발할 경우에 2, 3, 4일 안에 그냥 끝장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튼요 대만 이거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저는 결국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보통 2025년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총 쏘지 않고 총솔뜻솔뜻하고 흉내만 내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피 흘리지 않고 대만을 집어삼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이 중국의 만반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리PD 김진희였습니다.